타락을 눌러서 타락을 눌러서 어깨걸이 어깨걸이 집으로 치고 근데 이쪽으로 간다 어우 좋아 왔다 왔다 더 더웠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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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격삼촌 원구렁입니다 신규 세팅 도전 라이브 프로? 라이브 플러스 라이브 아 라이브 플러스 두개는 꽝 자 또 새로운거에 도전해봐야죠 출구통이 높습니다 요거는 어? 어? 하하하하 리셋 출구통 열렸잖아요 첫타에 바로 열려 첫타에 바로 열렸는데 라이브라고 써있었어 종이에 자 잠시 섞어야되니까 끄고 갈게요 아 완전 금손이네 완전 금손이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한타 뭐 한두탄데 아 아 다 섞으셔가지고 다 섞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꽉 차있는 세팅은 하나를 빼고 공간을 좀 만든 다음에 뒤에 걸 가져와야 되고 네 지금 막 섞어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초기 세팅이라 무게작을 몰랐는데 새 구슬이 하나 들어있네요 오 잘 잡았고 아 깊은 아리를 펴야 될 것 같은 조금 앞쪽에서 끌고 와 뒤에 받쳐줘 아 또 세겠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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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 오른쪽거 어 아니겠지 아 어떠가 이거 두개 구독자님 뒤에서 우징어 뽑으셨어요 아 재수는 꼬는다 진짜 빨리 뽑으셨네 구독자님 통터리 통터리 전문가 하하하하 항상 매일 맨 나중에 뽑으시네요 아 뭐든지 하나는 확인해보고 뒤에꺼 가야될 것 같은데 뒤에꺼를 가든 뒤에꺼를 가든 앞에꺼를 가든 다 맞나요 아 아 센터 안맞네 요 자세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오른쪽 오른쪽에 널찍한데 딱 앞발이 딱 받쳐주면 아 아 오 아 뭐야 어 바로 메인 꽂으시는데 아 나이스 아 바로 메인 어우 33% 아 너무 잘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지우개가 아 지우개 쇠구슬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준형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앞에 거 한번 쳐볼까 앞에 거 들어와서 그렇죠 깊은 아리 쳐야겠다 이거 안 뽑았잖아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역시 와린은 운이 줘 아 자꾸 뒤에 거 가지 앞에 있는 게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서 딱 잡으면은 싹 올라갈 것 같은데 필링통의 무게작을 센터 맞추기가 아 어디야 아우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탓수 아끼면 안됩니다 아 과감한데 아 탓수 아끼면 안돼요 과감한데 과감한가요? 과감하게 그냥 거기서 막 고르기로 찢게 옷 벗어버리시네 이거 아 추구통 문짝 좀 떼주세요 새곳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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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 섞었는데 안나왔네 자 이제 감 익히셨죠 깊은 아리 이제 자신있게 깊은 아리를 쳐버리죠 이제 어 바로잡았어 바로잡았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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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스피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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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이씨 큰일빵했더니 아하 저 피피박스 구멍 있거든요 저 검은거랑 하얀거 검은거랑 하얀거 타이로 엮어놓은데 그렇지요 구멍에 바로 들어갔죠 구멍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보시죠 나올버린거 내가 자자자자자 스피터치 쳤어요 나오는거 어 종이 있어 종이 있어 종이 보이죠 쇠구슬 종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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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도박에만 한거 아니야 화투에만 어 어 미을 플러스 라이브라이브 나이스 라이브 아 너무 이득받는데 영상도 짧고 영상 10분 채워야되니까 사장님 케오드도 좀 해드리고 어 어 10분 동안만 좀 놀겠습니다 또 플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어? 앞으로 왔어요 다음으로 놓고 팔군 어? 뒤에꺼 깊은 와이 한번 뽑으면 감을 바로 알기 때문에 아마 저 육각 육각 구멍은 막았을 것 같아요 육각 구멍은 안 막습니다 안 막는데 어? 잘 잡은 줄 알았다 저 육각이랑 저 흰색 타이 사이에도 낄 것 같은데 오! 1타! 이게 나온 줄 알았다 센터만 잘 잡아서 올리면 되는데 앞에꺼 갈까요? 뒤에꺼 갈까요? 어? 뒤에가 좀 편해 보이는데 와 그런거 지저나는데 어? 아 필름통 딱발 잡는 줄 알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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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앞으로 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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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조금 더 앞으로 아 운이 좋았네요 아 아 아 어? 앞발 바뀌었고 근데 육각은 앞발 바뀌어도 무의미한 것 같은데 들어오고 센터 다시 잡고 앞에 물건이 있으면 앞으로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막 섞으셔가지고 우연히 메인을 빨리 뽑은 거지 공간이 비니까 공간이 비니까 육각이 움직이는 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부가 어려운 게 흔들어서는 모르겠어 종이가 어? 종이 또 있는데 종이 또 있어 플러스 으윽 아 두개 다 뽑았어 세 개나 뽑았네 사장님은 울겠는데 세 개 뽑았습니다 계좌 세팅이 되버렸네요 아 근데 그거 뽑았어요 그거 못 치는거야 지금 아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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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얼마 안 돼서 잡았는데 반타 서비스 올라오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냥 투투시도로 놔버렸어 4개 중에 3개 뽑았네요. 라이브 버플 하나 꽝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